제로 포인트 빌드에 연결하다. 니콜라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발명왕 에디슨의 영원한 경쟁자였고 에디슨이 죽을 때까지 질투할 만큼 뛰어난 천재성을 지닌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 발명가였다. 테슬라는 세르비아계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190cm가 넘는 훤친한 키에 외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천재성 또한 대단했다. 그로 인해 뉴욕 사교계에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독신을 고집했고 발명의 기공자 혹은 전기의 마법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 쉽게 사용하고 있는 교류 전기 시스템이 있다. 운전할 때 흔히 듣는 라디오나 TV 리모컨, 형광등, 거리에 반짝이는 네온사인까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문명의 혜택들이 바로 테슬라의 천재적 발명에서 비롯되었다. 실제 니콜라 테슬라는 1930년대 유력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으며 그의 발명에 대해서는 미 FBI가 감시 명령을 내릴 만큼 그는 주목을 받았던 천재 중에 천재였다. 오죽하면 그를 외계에서 온 과학자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했을까? 신도 마사하키는 저서 니콜라 테슬라, 과학적 상상력의 비밀에서 테슬라의 발명의 특징은 이미지나 상징체계, 신체 감각을 활용한 직관과 영감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천재적 상상력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소개한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여러 발명품 중에 교류모터의 아이디어는 간헐적 몰입의 기술 중 하나인 산책을 통해 나왔다고 한다. 1882년 겨울, 테슬라가 친구인 아니탈 시게티와 공원을 산책하면서 괴테우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고 그는 바로 멈춰서서 곁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로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내 모터야! 이때 테슬라가 영감을 통해 발견한 원리는 회전자계라고 불리며 교류 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 이것을 응용한 다상유도 모터는 지금도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교류모터로 공장의 동력에서부터 선풍기나 세탁기의 모터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테슬라의 큰 업적 중 하나는 슈만 공명을 최초로 주장했던 것이다. 슈만 공명이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 독일의 물리학자 빔프리트 오투슈만이 명명한 전리층에 존재하는 7.83Hz의 공명의 주파수를 뜻한다. 지상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하늘에 이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기 중에 다양한 진동 주파수와 전파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슈만 공명이라는 이름이 명명되기도 전에 이미 테슬라가 이를 알아낸 것이다. 또 테슬라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요법의 창시자이다. 고주파가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 촉진 및 육체를 넘어 정신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테슬라는 스스로 매일 고주파욕을 일과로 삼기도 했다. 테슬라는 매일 연구소에 도착해 상반신을 벗은 채로 고주파 장치의 스위치를 켰다. 방전으로 인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바짝 긴장되어 있던 몸을 감싸 연일 계속되는 가혹한 연구로 지쳐있던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피로를 말끔히 회복시켜 주었다. 1895년 과실로 화재가 나 연구소가 타버렸을 때도 낙담에서 그를 구해준 것은 고주파의 정신활성 효과였다고 한다. 실제로 뉴욕 헤럴드 인터뷰를 통해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효과가 탁월한 이 고주파 치료에 대해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정기를 위대한 의사라고 칭할 정도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헐적 몰입의 일곱 번째 원리인 공명원리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공명과 공진 현상을 바탕으로 테슬라 코일이나 무선 전력 운송 시스템 우주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무한 에너지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당시 이미 텔 오토마톤이라고 이름 붙인 무선 원격 조종 로봇도 인간을 우주적인 공진 기계로 간주한 데서 태어난 발명이었다. 일반인에 비해 예민한 신체 감각을 가졌던 테슬라는 인간의 육체가 우주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진 기계이며 우주의 신체라고 주장했는데 테슬라 전기작가 마거리 첸이는 테슬라가 다양한 주파수에 전자파가 발산하는 우주적 하모니에 매료되어 전자파 탐구에 매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이 우주적 음악의 명주의자 내지는 명연주자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우주적 하모니의 공명기 즉 우주의 악기로서 그 음악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천재적 발명의 핵심 비결이었다. 앞에서도 인용하였듯이 간헐적 몰입의 핵심 통찰인 제로포인트 필드에 대해 그는 이미 백년 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뇌는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이 있다. 나는 이 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에 대해 생각하라. 테슬라는 간헐적 몰입의 첫 번째 원리인 대극의 원리를 활용한 자신만의 독특한 간헐적 몰입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한낮 정오의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부터 내렸다. 그리고 어둠의 깊이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소파에 걸터 앉아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미지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고 그 느낌들을 음미했다고 한다. 훗날 함께 일했던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정오의 어둠을 사랑했던 테슬라는 딱 한 번 블라인드를 올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메네튼이 큰 폭풍우를 만나 깜깜한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던 때 평소에도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던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어두운 하늘을 한없이 바라봤었다고 한다. 테슬라는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간헐적 몰입 리추얼을 활용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함으로써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천재적인 발명품들로 창조했던 것이다. 부엌 탈출 자유로운 낭독자 햇님 신지연입니다. 간헐적 몰입은 주변을 살피느라 자신의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고 있던 저에게 하루하루가 내 것임을 알게 하고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의지대로 살고 시간이 다 내 것이라는 것 나의 편안함이 내 주변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각성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 무의식을 그리다 작은 숲이나 마트에 가면 어린이 눈높이에 아주 화려한 디자인으로 이목을 끄는 사탕이 있다. 바로 츄파춥스다. 노란 꽃 안에 빨간 폰트로 츄파춥스라고 쓰여 있어 바로 눈에 띄기도 하고 원색의 색감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하는데 195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 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작은 막대 사탕의 디자인은 살바도르 달리의 솜씨로 만들어졌다. 츄파춥스의 창업자였던 엘리크 베르나토와 친분이 있던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엘리크 베르나토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 자리에서 넵킨이 그려준 디자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막대 사탕으로 어린이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살바도르 달리는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신비하고 몽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스페인 태생의 초현실주의 화가다. 위로 솟은 수염을 기른 특이한 외모와 기인에 가까운 행동으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 역시 가늘적 몰입의 딸인이기도 하다. 그는 예술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퍼스널 브랜드 전략을 구사했을 뿐 아니라 무대장치 영화 의상과 보석 디자인 등 다방면으로 예술적 재능을 펼쳐낸 자타봉인 당대 최고의 서타 화가였다. 그는 스스로를 피카소보다 몇십 배나 훌륭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세상의 배꼽이라 부를 만큼 충만한 자신감으로 살아왔던 인물이다.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들 때 나타나는 무의식의 세계인 꿈을 빼놓을 수 없다. 달리는 그림을 그리기 전 수면 활동부터 진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잠든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무의식의 세계와 진지하게 만나기를 보냈다. 실제로 그는 프로에트의 정신분석학을 탐독하고 프로에트를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프로에트의 초상을 그려 선물할 정도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무의식 세계를 통해 초현실주의라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대단히 체계적인 가늘적 몰입 방식으로 창조적 영감에 접근했다. 무의식 세계인 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를 탐구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잠재력과 창의력에 불을 붙인 것이 그만의 독특한 창작 방식이었다. 달리는 그 잠든 시간이야말로 각성된 의식 상태에서는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기술적 문제들이 영혼의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서 대부분 해소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수면을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달리는 꿈속의 이미지에 접근하는 기술 즉 무의식이 이미 만들어놓아서 일 깨우기만 하면 되는 통찰력을 열쇠가 달린 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각성과 수면을 분리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권으로 균형을 맞춤으로써 무의식에서 얻은 창의력과 의식의 기억력 모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달리는 작품의 창작을 위해 스페인풍의 팔걸이가 달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샴페인을 한잔하면서 낮잠을 즐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유롭고 낭만적인 느낌마저들은 어쩐지 예술가와 잘 어울리는 휴식 방법이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달리는 펜이 의자에 앉아 큼직한 열쇠를 손에 쥐고 바닥에는 금속 접시를 하나 두고 냈다. 그리고 낮잠에 빠지는 순간 왼손에 엄지와 금지 두 손가락 사이에 잡았던 열쇠를 놓치게 되면 금속 접시 위로 열쇠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이때 기억나는 이미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무의식으로부터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잠깐의 달콤한 휴식시간은 달리의 작품 창작에 큰 도움이 되는 가늘적 몰입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달리를 연구한 버나드 이외에 의하면 달리는 상상력이 매혹적인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형언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함께 흘러가곤 했다고 한다. 달리는 이와 같은 독특한 가늘적 몰입의 기술로 수많은 초현실적 이미지들을 포착했고 이를 자신의 예술작품에 적용해 초현실주의 거장으로 성장했다. 달리는 자신의 저서 마법의 예술적 정신의 50가지 비밀에서 독자들에게 이 선잠 방식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며 화가는 이러한 체면적 선잠을 자르면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꿈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창의력을 적용해 주지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의 활용법은 훈련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 것이다. 당신에게 꿈은 어떤 의미인가 그날 아침에 기분만 좌우하는 일종의 미싱어 같은 꿈 해몽으로 하찮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꿈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와 달리의 큰 차이일 것이다. 사실 달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루에 두 시간만 활동하고 나머지 스물두 시간은 꿈속에서 보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꿈과 자신의 무의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개인사의 기인한다. 실제로 자신은 본 적도 없는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마치 죽은 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살아야 했던 그는 언제나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개인사로부터 비롯된 정신적 불안을 극복하려 노력했고 초현실적 작품세계를 통해 이러한 아픔들을 예술로 성화해 나갔다. 지금 내 최고의 야망은 살바도르 달리가 되는 것 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던 살바도르 달리는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아 무의식의 세계를 거침없이 탐험하고 표현했던 인생 모험가였다. 달리의 전생에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영웅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야 할 자신의 존재론적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한 삶의 여정이다. 그간 살피지 않았던 나의 무의식의 세계 진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살바도르 달리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통합하는 가늘적 몰입방식을 통해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만의 가늘적 몰입방식을 택해 더 깊은 자신에게 다가감으로써 더욱 자기답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진실한 자신을 들여다보고 옳듯한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삶을 게이머 알아 제인 맥거니걸 동네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 노는 소리로 시끌벅적 했던 골목길은 이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겹고 그리운 장면이 된 지 오래다. 그 많던 골목대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00년대 중반에 컴퓨터가 발명되고 난 다음 우리가 골목이나 운동장에서 흔히 하던 놀이가 상당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이름의 이 놀이는 발전을 거듭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한 수가 게임을 즐기게 되었다. 아직 게임에 대한 장단점 특히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중독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게임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컴퓨터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최첨단 사회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은 여전히 게임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정서 발달이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선뜻 허락할 수가 없어 늘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게임은 그토록 유해한 것일까? 다음 사례를 보면 게임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다. 게임을 통해 자신의 심한 뇌진탕 증후군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꼭 알아야 할 10명의 혁신가이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과학기술로 세상을 바꿀 35인의 혁신적 인물이며 게임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드 강연으로 유명한 게임 디자이너 제인 맥고니걸이 그 주인공이다. 이토록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며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주목하는 인물인 제인 맥고니걸은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장식장군의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심한 뇌진탕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도 어지러움과 잦은 기억상실 증상은 그녀를 괴롭혔고 불안과 우울증과 자살충동마저 느끼며 증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4주 동안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낸 그녀는 자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두뇌를 치료하기로 결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 현실 게임의 전문가인 제인 맥고니걸은 그녀의 전문성을 살려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게임으로 뇌진탕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그녀는 회복 이후 출간한 자신의 저서 누구나 게임을 한다에서 자신의 회복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제인 맥고니걸은 뇌진탕으로 인해 자신이 하루에 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시간을 투자하여 뇌진탕 증후군에 관한 의학계의 여러 학술지와 보고서를 연구했다. 그리고 증후군에 관한 모든 상해와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3대 극복 전략을 발견했다. 첫째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를 세우며 긍정적인 발전 사항에 집중한다. 둘째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셋째 증상을 온도계처럼 읽는 방법을 익힌다. 그래야 그때그때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면서 활동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아니면 쉬어야 할지 알 수 있으며 조금씩 강도를 높일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대체현실 게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파악한 제인 메코니걸은 게임처럼 단계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가족을 포함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류하도록 자신의 삶을 게임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게임에서 중요한 기반 스토리나 목표 같은 기본 요소들도 첨가해 자신만의 게임이자 외진탕 극복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심신 회복 게임인 슈퍼배털을 완성하여 그녀의 삶에 적용했다. 자신을 슈퍼 히어로로 지정하고 주인공인 배트맨을 옆에서 돕는 로빈과 같은 동료도 정했다. 스트레스의 힘의 저자로 유명한 쌍둥이 여동생 켈리 맥고니걸 남편이 바로 그녀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뇌진탕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슈퍼 히어로 액션으로 설정하여 완벽하게 게임으로 설계했고 그 게임을 통해 뇌진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녀는 성공적으로 뇌진탕을 극복해낸다. 슈퍼배턴은 앞서 말했듯이 심신회복을 멀티플레이 모험으로 옮긴 슈퍼 히어로 게임이다. 게임의 목적은 사람들이 잠시라도 육체적인 고통을 잊고 빠르게 회복하거나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게임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개의 미션으로 시작한다.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은 수행하기를 권장하므로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모든 미션을 완성할 수 있다. 물론 할만하다 싶으면 더 빨리 미션을 완수할 수도 있다. 미션 1 슈퍼배터 비밀 신분을 만드시오. 당신은 이 모험의 주인공입니다. 좋아하는 이야기에서 어떤 캐릭터도 고를 수 있습니다. 007 갓십걸 트와일라인 해리포터 등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들의 초능력을 빌려 당신이 직접 주인공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제인 맥고니걸은 자신을 뱀파이어 퇴치사 버피로 선정해 의진탕 증상을 뱀파이어로 정의하고 이를 이겨나가는 영웅으로 설정했다. 미션 2 동지를 모으시오 슈퍼 히어로라면 곁에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택해 함께 게임을 하자고 초청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부탁하십시오. 배트맨은 로빈과 알프레드 제임스 본드는 M Q 미스 머니패니 가 필요합니다. 트와일라잇의 벨라라면 적어도 에드워드 제이콥 앨리스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친구에게 캐릭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을 부여하십시오. 상상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망설이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동지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매일 또는 매주 당신의 업적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다시 말해 당신이 최근 슈퍼 히어로로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칭찬해달라고 하십시오. 제인 맥고니걸은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과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션 3 악당 악당들을 찾으시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온종일 무엇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악당 목록에도 올리십시오. 악당들과 오래 싸울 수 있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대탈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즉 악당의 손에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달아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악당은 언제든지 발견하는 대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놈을 완전히 극복하면 목록에서 지우고 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인 맥고니걸은 뇌진탕을 극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당 중 하나를 좋아하는 커피의 카페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션 4 능력 강화제를 찾으시오. 다행히 당신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흔히 생각하는 초능력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고 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목록으로 만들고 악당들이 이기려고 들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날마다 능력 강화제를 있는 대로 다 모으십시오. 제인 메코니걸은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후각을 강화하려고 애썼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 매장에 가서 샘플 10개를 가져와서 향을 느끼고 향기의 변화를 구별하는 방법을 익혔다. 미션 모든 미션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꿈을 가져서 나쁠 것 없습니다. 목표를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부터 아프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까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단 자부심을 느끼고 강점을 뽐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발전해서 목록에서 할 일을 하나씩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동료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제인 맥거니걸의 슈퍼 히어로의 할 일 목록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동네 사람들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일이었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저서인 누구나 게임을 한다를 마무리하는 일이었다. 출처 누구나 게임을 한다 중에서 제인 맥거니걸의 슈퍼베터는 무료 앱으로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쉽게 다운받아 자신만의 간헐적 몰입 전략을 재미있게 실생활에 활용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에게 있어 놀이와 게임은 깊은 몰입을 이끌어내는 간헐적 몰입을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미 게임 외적인 분야에도 문제 해결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등 게임의 메커니즘을 접목시킨 게임이피케이션은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되었다.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메타버스의 부상과 더불어 게임이피케이션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따라 삶의 효과적인 변화와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해 게임을 활용하는 지혜를 삶에 적용해보길 권한다. 물론 제인 맥거니글처럼 큰 문제에만 게임과 놀이라는 간헐적 몰입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보내는 하루 일과 해도 같은 방식을 재미있게 적용한다면 그날의 목표를 무리하지 않고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넣어놓는 것도 잊지 말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마치 인생을 게임의 퀘스트를 수행하듯 대하면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벼운 마음의 대처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 별을 쫓던 아이 권윤경 입니다. 지금은 낭독을 통해 마음속 별을 찾아가는 영웅의 여정을 지나고 있어요. 간헐적 몰입은 저 멀리 보이는 별처럼 아득해서 와닿지 않던 진리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간헐적 몰입을 통해 영웅의 여정을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어요?